번외로 사범님들 자 그러면 태미 사범님 먼저 할게요 자 다음은 김요한 사범님 이야 이건 높다 김동현 관장님 관장님 너무 높아 야 아태주 선생님은 관장님은 또 높은데 이건 사실 자 남았어요 사실 남았어 남았어 대분님 부모님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대분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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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면 안돼 너 봐 로은이랑 됐어 야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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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와 우리 두 개. 와 우리 나랑. 병아리들이 이길 수 없군. 병아리 팀 승리. 그 반지 뭐야? 태권도 할 때 그런 거 안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 없어졌다. 뿜새를 할 거예요. 태극 일장. 착. 도착이 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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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주 일장이라고. 태극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기. 숙제 내준 게 뭐였지? 숙제 해온 거 보여주세요. 준비. 첫 번째 동작 성공. 관장님이 내준 숙제 품새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차렷. 태윤이 주먹 꽉 쥐야지. 이렇게 가득해. 오케이 좋아. 사범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채윤이는 나올 때. 나올장님이랑 또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채윤이 일어서. 태윤이는 잘해요. 점프. 점프. 최고. 이야. 박수. 귀여워. 똑같이 해주세요. 이야. 박수. 태윤이 짱이야.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서희의 주먹 지르기. 둘. 레오는 씩씩혀. 레오 차렷. 이렇게 들면은 이쪽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트는 거야. 또 여길 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다시 앞에 보고. 굿. 그렇지. 오케이. 자 이것만 움직여야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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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자. 됐다. 자. 갑자기 준비. 감사합니다.